오늘 한국, 중국, 일본, 삼국 간 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중일 삼국은 오늘날 두 개의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협력과 통합의 방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등과 분열의 방향입니다. 통합으로의 움직임은 삼국 사이에 증대하는 경제적 상호의전성, 그에 동반하는 협력의 필수성, 확대되는 민간 사회의 네트워크와 인적 교류 등에 의해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중일 삼국은 그보다도 더 강력한 요인들, 민족주의적 감정, 과거의 부담,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 타선과 안보적 고려가 지배하는 정책에 의해 갈등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삼국은 모두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목적과 방법에는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와 무력 충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것을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일본의 군사적 증강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세력 균형의 변동, 지역에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 무력 충돌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핵 참사의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국에 일치하지 않는 목표와 앞으로치는 중일 한 삼국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사국 관계에도 어려움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중일 삼국은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이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문자를 주고 유교적 전통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19세기 이후 경제발전과 공업화의 모범과 진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일본으로부터 경제발전 방법의 혜택을 받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교량과 소통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중일 삼국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 기술, 환경, 자원 등의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 유대함으로써 상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막대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기능적 비정치적 교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중일 삼국의 관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평화적이고 과실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삼국 관계에서 정치적인 문제와 비정치적인 문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국이 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 될 것을 제의합니다. 셋째는 삼국 관계에 있어서 한중일 삼국은 특히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 간의 우호와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역설합니다. 과거의 중일, 한일, 한중 관계에 있어서 정경분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경분리라는 말 그대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협력 사업을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정치적, 군사적, 안보적 관계가 좋고 나쁜 것에 상관없이 특히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호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방안입니다. 우리는 정경분리에서 더 나아가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비정치, 즉 경제, 문화, 기술, 환경, 재해 극복, 인적 교류, 자원 등 각각의 기능적 분야별로 교류 협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20%, 아시아 GDP의 70%를 차지하며 그들은 각자 양자 간 교육에서 상호 간의 1위 또는 1위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는 무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3자 간 무역은 전 세계 무역량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국은 CJK, China, Japan, Korea 3자 자유무역협정과 RCF,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미국이 탈퇴했지만 결국은 중국과 한국도 그것에 가입하여 한중일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대에도 3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재정적인 협력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AIIB, 아시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은 이미 주요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IB가 ADB, 아시안 Development Bank와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자 관계로 발전할 때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한중일 3국은 자연재해 대응, 산업 및 핵 대형사고,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핵 확산 방지 등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의 인간 안보, Human Security에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한국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중일이 4년에 걸쳐 3번의 올림픽 게임을 주최한다는 사실은 우리 세 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중일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3국의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에너지 개발과 탐색, 확보, 운반, 저장 등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에너지의 안전에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등 자원 확보와 사용은 환경 보존에도 큰 영향을 주며 오염방지와 깨끗한 에너지 개발에도 3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정경분리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리는 협력의 습관과 규범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 교류면에서 우리 한중일 3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00만 명이 상호 방문을 했으며 2020년에는 그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로의 문화와 경제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인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깊고 넓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3국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또 우리가 미래의 각국의 운명과 우리 지역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을 짊어질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상호 간 많은 교류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중일은 공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세계화되어 있고 재능있고 개방적이고 자신감에 넘치고 활력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삼국관계에도 커다란 임팩트를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사람들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 재해가 있었을 때 지원에 앞장섰던 것도 한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한류와 케이팝을 애초에 만들어주고 키워준 것은 일본과 중국의 젊은 팬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될 때 앞으로의 삼국관계는 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 세 나라 중국, 일본, 한국은 편견과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우호,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바로 삼국협력위원회가 하는 일이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를 취하드리며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Han, for your remarks.